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반도체 공급난을 뚫고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현대차 기아는 어제 나란히 실적 발표회를 열어 올 1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. 현대차는 1분기 매출 30조 2,986억 원, 영업이익 1조 9,289억 원을 달성하면서 2014년 2분기 이후 8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. 기아도 전년 동기 대비 10.7% 증가한 18조 3,572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49.2% 늘어난 1조 6,065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. 부품 수급 불균형으로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대당 판매 가격이 오르고 제네시스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고수익 차종 위주로 판매해 판촉비를 줄이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. 부품 수급 불균형으로 전체 판매해 판단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.